THE M répondre 사랑한다는 누나마 우유우우우ieu우우우우 예예 ways to learn 빠짐이 안 나 자꾸만 생각이나 말해ference Can't keep me up Pray for play 나에게 돌아오지마 고거다 천천히 지금 이 바람을 느껴 멈춰도 괜찮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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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사하네요. 일착 집착 좋아해요. 집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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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민 어깨 몇 센치예요? 좁은 편은 아니라는 소리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전 아마 한 20분 넘지 않을까요? 이상형이 궁금해요. 그렇다면 난 어떤지... 저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상형이 사실 없어요. 정말... 자기 자신을 좋아하시네요. 저는 친구 같고 선한 사람 있잖아요. 이름이 선한? 아니... 경민 님은 군대 갔다 오셨나요? 아직 안 갔고요. 저희 회사 대표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는 연예인 최초로 특전사를 가라고... 가장 합이 잘 맞았다고 생각하는 무대가 있을는지... 작년 말에 했던... 달라는 족파티. 저희가 그때... Now and Forever이란... 그 곡도 했었는데... 네! 네! I lose my way But still here Seems to understand Now and forever I will be your man 감사합니다.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달아주셔서 제 개인 연습실입니다. 처음이고... 아마 당분간 없지 않을까... 댓글 달아주셔서 댓글 달아주셔서 그러면... 아 좀... 잘 찍어주세요. 특히 이상한 모습은 아닌데... 안녕하세요. 따라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행히 괜찮네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것만 좀 네 제 개인 작업실입니다 이건 평소에 이러지는 않고요 네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이거 이거 네 이거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이런 거 하나 둘 셋 끝 배 안 고프세요? 일단 자장면은 먹으면 아마 더 잘하지 않을까 네 다 가지고 제가 누워서 기타를 치거든요 집에서 그냥 아 이러면서 그러면서 곡을 쓰는데 제 개인 작업실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렇게 보여드릴 만한 건 사실 없고요 아직 그렇게 보여드릴 만한 건 사실 없고요 도전 토마토 1 2 3 2 2 2 2 2 제 전시장인데 제가 스파이더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피규어랑 팬분들이 선물해주신 것도 있고요 되게 찌질하잖아요 옷을 입고 나면 무슨 영웅이 되는 것처럼 되게 그런 반전 매력이 되게 확 웃쳤던 것 같습니다 안녕 너가 노래를 부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멜로막스 선배님 김민석 형이 계신데 사실 협찬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반강제 협찬인데 이게 까는 이불이에요 제가 그때 이불이 없어서 빌려주시고 제가 지금 한 4개월째 쓰고 있는데 형은 모를 거예요 없어지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미뤄 잘 쓰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고요 이거 제가 만약에 그냥 제가 더 좋은 걸로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네 최고였어요 여기서 썼어요 그때 밤새서 쓰고 전체적인 틀은 비슷한데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조금 추가한 부분이 있고 구상해놓은 거를 제가 조바해서 작업해보고 어때? 하고 이렇게 같이 조율하면서 했어요 소모 없어진 거잖아 한없이 무너진 내게 다가와 말해 다가와 말해 나 없이도 일어설 수 있다고 나는 그렇지 않아서 너 없이 살아가는 나의 하루가 하루가 두렵다고 무섭다고 내게 남은 시간 내게 쓸모 없어진 거 같아 쓸모 없어진 거 같아 저는 처음에 등장할 때가 되게 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계단으로 내려가서 팬들이랑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아임라이브 나가기 전부터 그 영상을 봤었는데 그게 되게 멋있더라고요 다른 가수분들이 하는데 그래서 내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 돌아서도 헬로헬로 헬로헬로 나 되게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제가 그 모니터 해보니까 되게 뻣뻣하게 이러고 가가지고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네 제가 눈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얼굴이 자세히 보이지 않아요 관객분들의 모습을 그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자세하게 본 거는 아임라이브 영상이 많이 비춰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충분히 이 분들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그게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혼자 있고 싶다면 사라질게 음 말만을 원한다면 죽어줄게 하루 종일 내가 하루 종일 내가 하루 종일 사랑해서 그래 날 좋아해줘 베이비 내가 원래 그래 날 칭찬해줘 에브리데이 너한테만 그래 나를 예뻐해줘 베이비 오직 너에게만 나는 진짜 정말 미쳤나 봐 미쳤나 봐 난 너에게 참 미쳤나 봐 미쳤나 봐 미쳤나 봐 미쳤나 봐 미쳤나 봐 이제 팬분들이나 저희를 아시는 분들은 되게 단편적으로 표면적으로 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연습실이랑 그리고 밥 먹는 것까지 해서 그리고 또 이제 공연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까지 그런 것들 아마 되게 궁금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요소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제가 더 많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오늘 많이 저희 부족했을 텐데 끝까지 이렇게 잘 찍어주셔서 항상 스텝슨들에게도 감사하고 사실 정말 전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재미없게 이러고 있는데 어 뭔가 보고 아 얘 진짜 너무 재미없게 산다 이러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적인 분위기의 장소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지만 그대로 알아가면서 얘네도 진짜 별다를 게 없는 애들이구나 그런 마음들을 조금 더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대박 아 아 노트예요? 아닌데? 포토국인 것 같은데 오오 사진 잘 나왔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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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흐 흐 저희가 첫 번째죠 이거 받은 이건 받은 거 흐 물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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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추억으로 답변 드렸는데요 제 얘기가 사실 명예의 전당이에요 명예의 전당에 명예의 전당에 개시해야겠어요 명예의 전당에 명예의 전당에 명예의 전당에 명예의 전당에 명예의 전당에 명예 ¿ 다시 진짜 아영맘들 너무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여기에 흔적들이 진짜 많아서 진짜로 여기 지금 사실 스파이더맨이나 그리고 또 여기 위에 있는 피아노 장식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편지도 다 있거든요 여러분이 주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제가 잘 보관하고 있고 너무 고맙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서 내가 더 고맙고 여러분들 저희 나의 시간을 그리고 나의 공간을 예쁘게 채워줘서 너무 고맙고 고맙습니다 양반 사랑해요 고마워 네 안녕하세요 제가 평소에 공연 같은 데 가면 아 스탭 고생한 감독님 고생해주신 자원봉사자님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 쳐드릴까요? 라고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멘트나 그런 거 표현하는 걸 잘 못해서 많이 못했었는데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공연을 하고 또 무대에 서고 이렇게 카메라 많은 장소에서 영상을 찍을 수 있고 그런 거는 다 정말 여러분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정말 별거 아니지만 노래 들어주시고 그리고 모든 공연에 따라와 주시고 계속 들어주시고 그래서 저는 너무 신기하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노래로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beetje 조금이라도 너 정말 그들은 은 이 Aquí 아 너 친구들과 있어도 난 오직 너만 생각나 너는 내게 새롭게 다가와 피곤해도 꾹 참고 너를 만나러 가는 길 나의 모든 건 너야 알잖아 나의 슬픔 나쁠데 나의 모든 건 너야 알잖아 나의 모든 건 너야 알잖아 너무 소중해 날 바라보며 내 곁에 있어줘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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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곧 공식적인 자리에는 못 서고요. 그리고 공연도 할 수 없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공연들도 다 소중했고 앞으로의 공연도 소중하고요. 또 아마도 지금 잡힌 거로는 이게 마지막 방송일 텐데 제가 안 보이는 동안에도 위하영으로 내는 노래, 위하영으로 냈던 노래들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까먹지 말아주세요. 혹시라도 까먹으시면 안 되니까 웃는 얼굴로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나에게만 잘해주면 좋겠어. 나 혼자만의 착각은 아닐 거야. 이제 내게 모든 걸 말할게. 난 그래. 난 그래. 나 혼자만의 착각은 아닐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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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게 모든 걸 말할게. 나 혼자만의 착각은 아닐 거야. 나 혼자만의 착각은 아닐 거야. 내가 모든 걸 말할게. 나 혼자만의 착각은 아닐 거야. 나 혼자만의 착각은 아닐 거야. 나는 나 혼자만의 착각은 아닐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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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쾌한 아이돌 바꿔주세요. 크림픽 조사이에 Butler Lin 정말 유쾌한 아이돌을 바꿔주세요. 오 fosse꼭 fini homeowners bütün 당시에 한글자막 by 한효정